사실 걱정스러운 이슈죠. 코로나 관련 종목들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 갑자기 많이 나오죠. 어제도 700명 발표가 좀 되고 오늘도 적지 않게 나오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시 좀 엄격하게 조정이 좀 된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슈에 빠른 것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은 항상 지금 이슈가 있는 곳을 쫓아다니고 지금 당장 화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돈이 항상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돈의 흐름들은 코로나 관련에 좀 많이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테마가 다시 한 번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 한번 좀 시장에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지금 종목 업종들로는 백신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치료제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 주들 여러 가지들이 좀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약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어제랑 그저께부터 오늘까지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만은 사실상 떨어진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청자님들의 손해를 다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반등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강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백신 같은 경우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수급이 사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 주들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소음이 좀 많죠. 여기에 대해서도 백신 관련 주들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좀 확진자 수 자체가 늘어나니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치료제가 사실 셀티리온의 레키로나 이외에는 딱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못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도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언택트들이 사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은 미국은 웬만하면 성인들은 다 거의 접종이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다 되고 있는데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의미 있게 줄지 않고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이 많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잘 돼가지고 언택트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좀 성장하게 되는 그림대로 보여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언택트 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조금씩 언택트 주들의 조금씩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은 지금은 이제 이런 기대감 또 우려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의 실적이 반영됐을 때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장 봐가면서 종목별로 또 지지수는 크게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 코로나 관련 주들이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잘 체크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증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유종목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 테마주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올 초부터 4월쯤 4차 대유행이 이어 일어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번지면서 백신주, 치료제주, 진다키트주, 스물스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을 픽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 뭐 단연 눈에 보이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코로나 시장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일단 제일 첫 번째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느냐 언택트주도 너무 많이 빠졌고 바이오주도 적지 않게 빠졌지만 그래도 기대감 하나만 있으면 또 잘 살아나는 게 또 바이오 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슈로 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들이 오늘, 그제, 이틀 전까지 계속 시세들이 반응이 나오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업종이 올라오는 게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 요즘에 시장의 방향성이 딱히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든가 하락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 속에서 뭔가 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제약주들이 일단 단연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참여자들의 이런 자금들이 제약바위로 또 쉽게 몰렸고 또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면 988포인트입니다. 이제 10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약주만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측면 암화케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고 지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제약주나 바이오주로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즘 바이오 업종들이 반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바이오 업종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세요. 바이오주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거꾸로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기에는 상단에 소화해야 할 저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쪽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가면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가시는 게 그래도 너무 올라가자마자 빠지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좀 종목을 좀 고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 것들 지금 셀리드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들 쫓아가는 셀리드나 현대바이오나 이렇게 당장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바이오인데 얘도 코로나 때문에 한번 움직였었는데 요즘에 움직임이 없네 이런 것들 좀 순한 메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바이오 접근은 몇몇 주문들이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팁들 몇 가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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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